충격적인 고백. 이명웅 하루 3시간만 일한다고. 건강 비결 공개. 매일 3시간 동안 이것으로 운동하자. 대한민국 트로트의 황제 이명웅이 건강관리 비법을 공개의 화제다. 그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인 3시 새끼 라이트에 출연하여 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동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많은 팬들과 대중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이명웅은 매일 평균 3시간 동안 특정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운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의 건강과 체력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팬들은 물론 대중도 그가 이렇게 오랜 시간 운동을 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건강 비결의 중심에는 축구와 러닝이 자리 잡고 있다. 운동의 중요성과 일상 속의 운동. 이명웅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친구들과의 곡 작업 외에는 거의 운동 외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축구는 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러닝은 전신의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운동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방송에서 매일 축구와 러닝을 통해 자신의 체력을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체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더욱 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구는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결합한 대표적인 스포츠로 신체의 모든 부위를 사용하는 만큼 이명웅의 체력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러닝 또한 그에게 중요한 운동이다. 이명웅은 러닝이 심폐 지구력을 높여주고 다이어트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주로 야외에서 러닝을 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한다고 말했다. 체력 단련의 강한 의지 이명웅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선수급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혔다. 축구를 하면서 자신의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선수 출신들과 훈련을 하며 체력을 보강하고 있다. 이는 그가 취미로 축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며 강력한 피지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매일 3시간씩 운동하는 것이 자신의 체력 향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강조했다. 그의 팬들과 일반인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는 그의 모습은 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꾸준히 운동하는 그의 자세에서 기인한다. 정신적인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이명웅의 운동 철학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꾸준함이다. 그는 매일 3시간씩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을 다듬고 운동이 단순한 신체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동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그의 무대에서도 더욱 빛을 바라게 한다. 이명웅은 운동 전후 스트레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축구와 러닝을 즐기면서도 항상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인대의 부담을 줄이고 관절 보호를 위해 보데나 테이핑을 사용하는 등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왔다. 이는 건강 유지 뿐만 아니라 부상 예방과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건강관리의 철학 이명웅의 운동 철학은 단순히 체력 증진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운동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무대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건강 유지의 차원을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책임감과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운동을 통해 얻는 정신적, 육체적 균형을 중시하며 이러한 노력이 그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의 건강 비결은 운동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팬들과의 소통 이명웅은 운동 중에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얻는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러닝을 하면서 팬들과 인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것을 즐긴다. 이러한 소통은 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서 팬들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이명웅의 일관된 노력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의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꾸준함의 중요성 이명웅이 강조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꾸준함이다. 그는 하루 3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단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체력과 정신력이 그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의 꾸준한 노력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방식을 따라 자신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 그의 운동 습관은 단순한 체력 증진을 넘어서 정신적 성장을 돕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매일 3시간씩 운동하는 그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취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꾸준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자기관리는 무대 위에서의 탁월한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하며 팬들에게 항상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건강과 트로트의 조화 트로트라는 장르는 전통적으로 감정과 목소리에 집중하는 음악으로 여겨지지만 이명웅은 강한 체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무대를 선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는다. 그의 운동 철학은 건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삶을 향한 도전과 성취의 의미를 전달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팬들은 그의 열정을 보며 자신들도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 맺은 말 이명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전하는 인물이다. 그의 운동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체력관리에 그치지 않으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는 정신적, 육체적 균형을 중시한다. 그의 건강 비결은 단순히 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축구와 러닝은 그에게 단순한 신체적 단련이 아닌 정신적 만족감과 에너지를 주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명웅의 철저한 자기관리는 그가 무대에서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결이며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식을 따라 건강을 챙기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운동 철학은 우리에게 운동이 단순한 신체의 단련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이명웅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꾸준한 노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